장수군수 출마 예정인 양성빈 전 전북도의원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. 양 전 도의원은 현재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로 직불금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양 전 의원은 농사를 짓는다면 당연히 직불금을 받아야 한다며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농민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